저 입수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입수 원했죠? 들어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? 알잖아요. 상남자인 거.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. 저는 이 발열 쪽기 때문에 춥지도 않고요. 자,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목숨 힘내시라고 제가 들어갑니다.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드루포이트. 털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설정까지! 자, 안녕하십니까?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러 김영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백수가 된 지 3주차 되는 날입니다. 광고석에서 계속 있다가요. 좋은 광고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체육관 월세라도 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열심히,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상의탈의를 한번 하고. 어떤 광고길래 상의탈의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발열 조끼입니다. 딱딱 발열 조끼. 저는 지금 이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. 어, 이 바람소리가 들리시려나 모르겠네. 자, 이 조끼는요. 조끼 안쪽에 보조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집어넣을 수 있고, 1만 암페어 기준 5시간 동안 발열이 된다고 합니다.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. 지금 뭐 절대 춥지 않고. 되게 조끼가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뜰 수 있습니다. 매우 가볍습니다. 매우 가벼워요. 자, 가벼운데, 가벼운데 춥지가 않습니다. 가벼운데 따뜻해요. 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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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또 보시면은 직장인분들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브이넥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. 보시면 잠시만요. 저 타투 잘하는 거 아니고요, 여러분들. 딱 브이넥, 브이넥까지 와서 여기 우리 셔츠 입으시거나 이 직장인분들은 타일 매시고 딱 또 패션 좋습니다. 보조배터리를 이 안쪽에 넣을 수 있어서 여러분 활동성이 매우 좋습니다. 이 타사 제품들은 앞, 뒤에 붙어있거든요. 타사 제품들은 10만 원 이상 우리는 최신 보조배터리까지 최신 보조배터리까지 69,000원 경참 동계올림픽 납품 글로벌 마이크, 열선 장갑, 제조사에 납품하는 고퀄리티 제품 출시되자마자 핫하게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 웃어요. 여자용은 복부, 앞, 어깨 발열 남성용은 양 등착 목덜미 목덜미, 어, 어디야? 아, 목개발 아, 목개발열 저는 워낙 추위를 많이 타는 성격인데 이 땃땃 발열이 좋기 때문에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연말에 여러분들이 또 여자친구분들이나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,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재미도 못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 겨울철 입수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입수 원했죠? 그쵸? 원했잖아. 그치? 제가 2020년 마지막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2020년도 이제 털티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1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터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거 들어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. 알잖아요. 상남자인 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. 저는 이 발열 좋기 때문에 춥지도 않고요. 자,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목숨 힘내시라고 제가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 곧 스메하시는데?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십시오. 화이팅! 바쁘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 행복을 찾을 거랍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 바래를 좋게 해주세요. 바래를 좋게 해주세요. 바래를 좋게 해주세요. 전 이것만 있으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. 군복 따뜻해졌어요.